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영일 사장님과 또 함께합니다. 황매곡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 황매곡 선생님이 양영일 선생님만 나오면 너무 좋대 그렇게 알기 쉽게 납득이 딱딱하게 말씀하셔서 한번 꼭 만나고 싶다고 한번 우리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오늘은 YNL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알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국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는 모든 국정에서 인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공개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거든. 여기서부터 북한 체제와 자유대한민국 체제의 본질이 갈라지거든.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에서 20년 살다 나니까 너무 알 권리를 많이 줘서 반반 능력이 혼란스럽고 머리를 더 빨리 굴려야 돼. 우리 일에 관계 우리 지역 일에 관계 우리 집단 일에 관계 우리 국가 일에 관계 여기까지 쫙 우리가 어떨 땐 그걸 생각할 때는 대통령도 부럽지 않게 머리를 쓰거든. 그러면 북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 사회주의란 정확히 아십시오. 사회주의는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유일 집권하고 공산주의자들이.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는 노동계급의 용도계급으로 돼 있고. 경제적으로는 골고루 먹는 거예요. 국가가 먹고 있고 쓰고 사는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준다. 인민은 어디 노동만 하면 된다. 이거거든. 자기는 나름대로 삼권분립이라 그래. 왜? 국회에 북한은 최고인민이거든. 사법검찰. 이거 따로. 그 다음에 행정부. 정무원. 이게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은 사회주의 체제가 이게 불가능한 게 이 삼권의 유일한 주인이 딱 위에 있거든. 당 아니에요. 당. 북한에서는 항상 그러잖아. 조선 노동당은 김일성의 주인이 당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김일성 적석이 주인된 유일한 권력을 행사하는 노동당 밑에 삼권분립이 딱 있거든. 서른도 그렇고 모든 국가는 다 그랬거든. 사회주의 권력은. 그러다 나니까 인민의 알 권리가 여기서부터 다 걸어지거든.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모든 국정에서 인민의 알 권리. 이 권리를 인민이 행사하는가 당이 행사하는가. 당이 행사하지. 알 권리를 뭐 북한에서 알 권리라는 건 김일성 공산당이 그런 노동당이 저 뭐야 지시하는 걸 무조건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뭐 알 권리라고 남한이 하는 소리고. 북한에서는 권리라는 자체가 알 권리라는 자체의 용어 자체가 없고. 남한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북한에서 알 권리라는 게 김일성이가 그 내놓는. 당 정책 그건 무조건 알아야 돼. 그거를. 등가시 했다가는 반동으로 몰리니까 무조건 알아야 돼. 그렇죠. 북한에서의 권리라는 명사는 오직 법조항에만 있습니다. 일반 생활에는 도저히 퍼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저 주민들 있지. 사회주의 헌법도 사서 보기 힘든지 북한이요. 파는 데 있어? 없어? 난 법조 책을 보여드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 북한에도 혹시 가게 되면 그 이 이헌엘에 가잖아. 거기 복원에. 북한에서는 봉헌이라는 자체가 알라고 재판소랑. 재판소 재판소. 법원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 그 없지. 재판소에 가게 되면 그 가들이 뭐 법조를 펼쳐놓고 뭐. 뭐 조사민지민공하고 헌법 뭐 이러면서 몇 점 몇 점. 이럴 때나 얻어두었습니다. 그 모든 이거 보는 국가 통치 행위를 위해서 하지. 자기 의무화 권리에 준해서 국민의 사고는 필요 없대 그건 너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문드려버리거든. 응. 그러니까 북한에서 국민의 알 권리 그거는 다 당과 수령이 주관합니다. 예 거기서 알 권리 최대 명분을 딱 안 하거든. 수령은. 모든 건 다 결정하잖아. 인민 개개인이 모든 슬픔과 염원과 행복과 기쁨과 이상과 그 모든 걸 한몸에 다 채워나고 있대. 반대로 얘기하면 북한 체제에서는 알 권리를 가질 수도 없고 가져도 안 됩니다. 그걸 알 권리를 가지면요. 이건 정치범으로 끌려가야 돼요. 끌려와서 그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면 부득부득 권리라고 했으니까 북한의 알 권리를 이제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알 권리. 비합법적으로 알 권리를 행사했다가는 국가 비밀을 빼내려고 한 간척 암의 분자 적에게 흡수된 반혁명 세력으로 매도당합니다. 그럼 그건 법이 아마 그렇게 돼있을까요? 법이 그렇게 돼있지. 그렇게 되면 북한 김일성 적석이 사회주의 제도의 타이틀을 걸고 북한 주민들에게 부여한 알 권리. 첫째, 전체 인민은 수령의 혁명 사상, 노동당 정책으로 절제히 무장하고 신조화해야 한다. 자기 피와 살도 만들어야 한다. 10대 원칙에 딱 들어있습니다. 이게 알 권리요. 나 그거 알기 싫어하면 저 땅에서 못 살아. 나는 우리 리에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밥 준다는 소리가 있어요. 식량백은 언제 복구한다는 소리 하나도 없잖아요. 물어본다고 답변을 해 줍니까? 난 알기 싫습니다 하면 없어져야 돼. 그래. 동생은 이 알 권리를 생각해본 적이 있나? 방정책 밖에서의 알 권리. 뭐 없지 생각도 못하고 권리 자체가 없잖아 북한에서는. 아니 노예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북한에서의 알 권리는 당과 수령이 일방적으로 내려먹이는 그 정책가 사상가. 그거를 뼈와 살로 만드는 게. 북한식 알 권리요. 근데 이거는 권리가 아니라 강제성을 띈다. 동생은 이 알 권리에 충실했나? 충실 안 했으니까 여기 남한에 뛰어왔지. 저는 정말 양봉 우미하면서 충실한 척하고 뒤에서는 계속 씹어댔습니다. 난 나한테 나. 물은 못 보겠지만 물어보는 게 알 권리인데요 사실은.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북한의 알 권리 북한 체제의 그 맞춤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과 국가가 취입한 모든 사상, 의식, 정신을. 그저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암기할 권리가 또 있습니다. 아, 피와 살로 만들어야 된다는.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암기시키잖아. 그게 알 권리지. 진짜 알 권리 알려면 그거는 정치범으로 끌려가야 돼요. 그 북한 주민들은 알 권리의 본질도 모릅니다. 뭔지. 그러니까 암기 얼마나 지독해. 첫날부터잖아. 뭐 신전사부터. 너 자기 나오는 쪽쪽 암기하고. 그 계획까지 있습니다. 암기 통과 못하면 퇴근도 안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가 듣거나 암기한 것을 꾹 속에 다물고 있지 말래. 속에 담고 있지 말래. 검증받을 권리까지 있어. 그게 학습 정화 제도거든. 여기서 지금 북한 주민들은 누구도 빠져먹나가. 강제성을 띠고 권리라는 타이틀을 탄 알 권리. 수령의 사상은 뭐 저 출장 갔던 것도 불러들여서 무조건 들으라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시 말씀 전달 모임에 세 번 이상 빠지는 사람은 엄청난 책벌을 믿는다. 법적 제재까지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응. 이게 북한 체제입니다. 김일성 적석은. 이런 걸 떡 만들어 놓고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당과 수령의 사상과 정책을 소상히 알려드리고 학습시키는 것도. 인민에 대한 당과 수령의 배려라고 따지고 이렇게 해 놨거든. 참 나 참. 북한에서 참 나의 그거. 몇 십 년 동안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살아왔는지 지금도 내가 자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도 궁금해. 그렇지. 그럼 나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것밖에 없었으니 견딘 것 같아. 이제 다시 겪으라면 한 시간도 안 겪지. 그렇지. 너. 근데. 이 질문자님이 알콜이라고 했는데 북한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북한 체제의 본질을. 가장 기초적인 걸로부터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알콜리와 북한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알콜리의 출발점 기승전결이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자꾸만 사람을 사상 검증하려고 해. 그 마지막에 나온 말이 뭐예요. 말을 안 하면 속을 안 준대. 말을 많이 하면 변명한데 이 당과 수령이 사상의 요지를 캐치 못했기 때문에 자기 변명을 자꾸 안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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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다 아이고 말만 들어도 참 소름이 돋아 아이고. 저 제재 시집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북한 주민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알 권리는 딱 하나요. 언제 밥 주겠어 그거요. 그래. 언제 식량 배급을 복구하겠는가. 그게 제일 궁금하지. 그게 제일 궁금하지 그건 답을 준 적이 없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영원히 물건 물건 나왔어요. 와이엠엘 선생님 북한의 알 권리는. 주입식 알 권리고 암기식 알 권리고 검증 받는. 걸음걸음 검증 받아야만 하는 알 권립니다 고로 북한 주민들이 알 권리는 북한 전체 인민의 리의 관계와 영 점 영 영 영 영 영 일 풀어도. 관계가 없거든. 그래서 나라가 적군이 됐어. 응. 근본적으로 알 권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북한에는 주민은 어떤 주민도 알 권리가 없다. 그가 당 중앙위원의 비서건 부부장이건. 사회안전부장이건 보위부장이건. 재검인의 의장이건. 알 권리가 없다. 유일하게 자유롭고 부담이 없는 건 김일성 적석밖에 없지. 그놈이야 뭐. 세상에 궁금한 건 다 알아야 되니까. 우리 영 영 일 사장님은 여기에 어떻게 맞섰어요. 말 안 해 안 해. 아예 입을 다물었나. 말 안 해. 대꾸질도 안 했어. 대꾸질도 안 했어. 대색하다 별명. 서굴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야. 그러고도 머리 달고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지혜롭게 사셨네. 지금도. 여기 내 한 직장에서 탈북엔 여성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뭐. 나한테 국정원에서 신원조사 전화하더라고. 어디서 만났어. 그 여자 만났는데 아이고 이거 대색하다 아저씨 역사만 하네. 대색하다 라는 건 굉장히 갑적인 말입니다. 남을 다 무시한다는 뜻도 들어가 있고. 너무 말 같지 않아 대꾸 안 한다는 그 뜻도 있고. 나는 너희하고 생각하는 물이 달라 하는 그 자존심도 다 내포되어 있는 말이거든. 대색하다. 북한에만 있는 별명입니다. 다 이 북한 주민들의 강제로 행사한 사입이 가장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악질적인 소위 알 권리 때문에 빚어진 현상들입니다. 아 여기서부터 또 깨끗이 아무리 혀 날려 해도 세뇌 안 당하려고 해도 안 당할 수가 없지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탈북민들 대한민국에 와서도 10년 지나야 뼛속까지 그 가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답변을 하면 북한은 알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릅니다 알 권리를 알 권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 뜻입니다. 오직 알아야 되는 건 김일성 사입이 정교학을 척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알 뿐더러 그대로 발언하고 그대로 행동하라 이 권리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되면 알 권리가 뭔지도 모르고 사셨던 알 권리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권리거든. 북한이 자유화된 시점에서 그 알 권리에 대한 모든 폐쇄된 울타리를 허물고 나가겠는데. 그때 북한 주민들은 또 얼마나 격동이 설레일 것이며 거기서부터 이 방향을 찾아가느라고 우리가 겪은 그대로 또 각자가 대통령 심정으로 자기 유명을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꼭 올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